오늘 우리에게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로 19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팔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여.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기시록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제림에 오실 때 이 땅과 하늘은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짐승과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연합권을 이루어서 인류 마지막 대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기시록 18장에 잠깐 언급된 전쟁인데 자세하게 19장에는 설명이 되어져 나옵니다. 물론 그 결과 다 잘 아시죠?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미 결과까지 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짐승과 세계 열방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는 벌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할렐루야 찬양을 이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지 요한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에 큰 무리의 짐승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일제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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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가면 나를 환영이나 해줄까? 나를 알아는 볼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생각인가를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황홀한 일이죠. 주님과 나는 한 몸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황홀한 사람입니다. 내 마지막이 어떨까? 죽고 나면 어떨까?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복이 있으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끝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니까 나는 죽고 나면 주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비록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 할렐루야를 4번만 부릅니까? 100번도 1000번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게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정말 복도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복은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천상 최대의 복입니다. 요한이 자기와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 있는 그 놀라운 혼인잔치의 광경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뻤고 또 놀랐으면 그 말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걸 보고 화급히 요한을 이렇게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장면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그 신부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들어놓은 보았네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보고 사신 분들도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약혼한 어느 여인에게 당신이 암호아무개와 약혼한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네요. 그 사람 약혼한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약혼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니 한 번도 저는 그걸 몰랐네요. 이 사람이 신부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있어 이 정도라면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는 스스로가 거절합니다. 누가 보금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샀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보러 가야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야 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인 것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신부예요. 그 혼인잔치에. 그런데 무슨 땅 사고, 소 사고 자기가 장가 가는 일이 지금 문제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남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남의 혼인잔치. 지금 땅 샀어요. 빨리 땅 산 땅 가봐야 되잖아요. 소 샀어요. 어떤 소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장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남의 잔치 가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진짜 믿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다 이 핑계 저 핑계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기에 바쁩니까? 다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연습하는 날이에요. 바쁜 일, 급한 일, 어디 봄나들이 나갈 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온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행연습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하셨어요. 평소와는 달리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붙잡혀지지 않고 그렇게 진통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하려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마음에 탁 깨달아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주님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신부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예수 믿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신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과연 오늘 이 짧은 30분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통을 시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오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신부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뭡니까?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자매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쁩니까? 보신 적 있죠? 결혼할 어떤 사람이 정해진 그 자매는 표시가 딱 납니다. 아우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슬프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짜증을 내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화를 내면 그러면 영 이상한 거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신부가 막 짜증내고 화내면 하객들이 다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답지 않은 거죠. 신부의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신부는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상해요. 신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야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그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의 신부된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 신부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아버님이랑 잘 지내시나요? 어머님이 아주 쓴 웃음을 웃으면서 아유 그래 잘 지내는 편이다. 속상한 일은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노래하려고 한다. 노래하면 좀 마음이 괜찮아지거든. 며느라 너도 좀 속상한 일 힘든 일 있으면 노래해 봐라. 며느리가 안방에 있는 아버님 시아버님에게 갔어요. 아버님 어머님과 요즘 잘 지내세요. 아버님은 뭐 항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 네 어머니를 봐라 항상 노래 부른다. 물론 뭐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저 노래로 극복해 보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치아 때 그때 그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던 번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번헤퍼 목사님이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기쁠 일이 있는 일이에요. 독재자가 지금 독일을 완전히 사로잡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렸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헤퍼는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번헤퍼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런 신부의 기쁨이 있느냐? 부끄럽더라고요. 제 속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돌아봤더니 항상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저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보면 늘 실망스럽습니다. 환경을 보면 늘 낙심이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24시간 나를 바라봐야 된다. 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요.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나를 보면 좌절에 빠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주님이 신부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신부는 항상 신랑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신랑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부에게 기쁨이 샘솟으면 신부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부가 입을 옷이에요. 또 하나의 신부의 분위기입니다. 의로운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에게 옷을 하나 입히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천상의 웨딩드레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십니다. 여러분이 신부인데 웨딩드레스는 준비하셨나요? 도대체 웨딩드레스가 뭐죠? 아니 주님과 혼인하려면 웨딩드레스는 입고 가야 되잖아요. 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옷이 어떤 옷일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의롭게 살았던 삶이 우리의 모시옷이란 예복이라는 것 이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 참여했어도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복 입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예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부의 예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굉장히 적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는 말하지만 삶은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신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증오와 악의를 마음에 품은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자비와 극류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 등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정결한 신부를 위해 올 것이다. 당연하겠죠. 신랑이 신부를 택할 때 그런 신부와 결혼하고 싶은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부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신부답게 살게 돼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일은 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자매에게는 다른 남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짝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부인 줄 믿는 사람과 또는 신부인 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음탕한 여자라고 가늠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도 아니죠. 세상 사랑한다고 무슨 음행을 한 여자라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신부는 달라요. 신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음탕한 여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좀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신부로 여기시는구나. 우리나라 일제강정기에 한국교회는 일본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황제에게 천왕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절할 수가 없다고 그 천왕에게 경배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함께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당신만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교회 다 죽어.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지. 마음만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고개 숙여. 잘난 척하지 말고 고개 숙이라고. 당신만 믿음 있어? 나도 믿음 있다고. 주기철, 당신 교만한 사람이야. 고개 숙인다고 마음도 숙이나? 어쩔 수 없으니 그러는 것이지. 아마 이 자리에 이런 말이 마음에 먹혀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신분과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분은요. 마음만 아니에요. 겉으로도 그는 다른 남자와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아요. 신부라는 생각이 분명치 않으니까 여기도 저라고 저기도 저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나는 신부 아니네. 오늘 확실히 알았네. 이렇게 끝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나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신부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호세하 선지자에게 음탕한 아내의 고매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삽니다. 그러면 호세하는 가서 그 남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매를 데리고 와요. 이러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하라고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되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짝해서 음녀처럼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시려고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호세하를 쓰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우리들 관행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은혜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세상 좋아가지고 가늠한 것과 같은 그런 나인데 여전히 내 남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면서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뻐하시를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빛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옷과 같은 삶을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신부라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잊어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에 탁 꽂히셨습니까? 그러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의식이 분명하도록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 행동,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목사인 제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매일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한번 찬양으로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죽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등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등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등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시간에 합치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의 분위기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신부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항상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의로운 삶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 오늘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의 끝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를 도포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른받은 자로 하나님의 혁신을 주시고 하나님 신랑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직붐에 충만한 삶 하나님 정말 의로운 삶 신부다운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이미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이미 우리 마음의 심령에 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신랑이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신부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신부다운 삶 의로운 생활을 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도와소서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신도 주의 손으로 만져 깨끗게 고쳐주소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 하나님 사이에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살게 하소서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성도들이 기업에 주의 손을 더하시고 돕고 베풀고 나누어 주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중요한 때 있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또 한 주간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소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소서 주님이 뜻대로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성교사님 김정욱 성교사님 최충결 성교사님 김동철 성교사님 김학성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주님의 손으로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중국 감옥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이제는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 손에 사로잡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산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신부된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성교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육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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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